안녕하세요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 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새로 개통된 시즈니 지하철 메트로 시티 사우스웨스트 노선에 대한 영상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메트로가 개통되기 전 2012년에 켈리빌의 집을 샀다면 지금은 3배 정도 집값이 올랐다는 내용을 보시고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더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미 다 오른 가격에 산 것 같다는 의견들을 구독자분들께서 주셨습니다. 호주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탄력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전례 없는 해외 인구 유입 증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연 출생률, 낮은 실업률,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과 더불어 메트로, 웨스턴 시드니 신공항과 같은 정부의 굵직굵직한 인프라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메트로 노선이 신규 개통될 때마다 집값은 더 탄력을 받을 텐데요. 앞으로 시즈니 메트로 어느 지역에 개통이 되고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NSW 주정부 시드니 메트로가 발표한 개발 계획의 자료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탈라왕에서 체스우드까지의 기존 메트로 노선이 이번 달에 시드니 시트를 거쳐 시드넴까지 개통되어 현재 운행 중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체스우드에서 시티까지 저도 메트로를 타봤는데요. 기존 전철보다 시간이 반밖에 걸리지 않아서 8분 만에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드넴까지 운행 중인 메트로 노선은 내년 2025년에 뱅스타운까지 오픈이 될 예정인데요. 이용객들에게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 개통될 뱅스타운까지 새로운 메트로 노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 전철과 역이름이 거의 같죠? 하지만 뱅스타운 메트로 노선은 기존 전철인 시드니 트레인과는 철로가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 안정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메트로와 기존 전철과는 황승하실 수 있고요. 뱅스타운 노선은 러시아어에 4분 간격으로 배차되어서 1시간에 15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약 10만 명의 추가 고객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메트로를 이용하면 뱅스타운에서 시티까지 2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기존 전철보다도 시간도 많이 절약됩니다. 다음은 시드니 메트로 웨스턴 에어포트 노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인메리에서 신공항인 웨스턴 시드니 에어포트를 거쳐 공항 신도시까지의 노선이 2026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공항까지의 새로운 메트로 노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신공항인 시드니 웨스턴 에어포트는 한국의 인천공항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2026년에 오픈을 해서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여객 물류비행 노선이 증가되면서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항 신도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요. 이로 인해 1만 4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웨스턴 시드니 지역에 큰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한국 갈 때 시드니 웨스턴 에어포트에 가서 비행기 타야 되겠죠? 세인메리에서 신공항까지 메트로 타면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저희 권유로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고객분들은 이미 세인메리 역세권에 투자를 많이 해두셨습니다. 다음은 2032년 개통 예정인 메트로 웨스트 파라마타와 시드니를 잇는 노선입니다. 먼저 어떤 역들이 생기는지 파라마타와 시티 간 메트로 노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he metro will run from a new station in Sydney CBD called Hunter Street, very near to the current Wynyard railway station. It will then run west with new stations at Pyramont, The Bays, Five Dock, and Berwood North. The remainder of its route will interchange with existing railway stations, starting with North Strathfield, then Sydney Olympic Park, Parramatta, and Westmead. The primary purpose of this metro is to shorten travel times between Parramatta and Sydney to as low as just 20 minutes. 이 노선이 개통되면 웨스트 미드에서 시티까지 20분이면 간다고 하고요. 저희 고객분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드니 한인 교민 구독자분들 완전 반가우시죠? 올림픽파크, North Strathfield, Bowdo 이 지역들은 거의 시드니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기존 역과 더불어, 메트로 역이 생기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면 집값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 같죠? 저희 고객분들은 실거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국 슈퍼마켓, 레스토랑, 자녀들을 위한 우수한 학훈까지 살기에도 너무 좋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의 선진국이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메트로, 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를 개발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 호주가 유일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께 또 다른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 광고는 아니지만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드니와 캔버라에서 부동산 세미나 개최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시간과 장소 나가고 있죠? 고정 댓글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본어 세미나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인 파트너와 커플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한국어, 일본어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더워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새로운 매물 정보는 인스타그램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팔로우 하시면 업데이트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카톡 채널로 추가해 주시면 금매매물, 프로모션, 디스카운트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자료 수집하고 영상 만드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과 저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